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구속심사 결과엔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함께 향후 수사 동력까지 달려있는 만큼 이 검찰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수사팀은 주말인 오늘도 출근해서 구속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건영 기자, 검찰청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주말 저녁인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이곳 서울중앙지검 10층 검사실 곳곳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심사를 대비해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두 개 검찰청 수사팀 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야근한 수사팀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출근했는데요.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으로는 500쪽, 대북 송금사건 8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 논리를 반박하는 맞불 의견서 300쪽 정도를 추가로 준비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합하면 검찰 의견서가 1,600쪽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재생할 프레젠테이션도 만들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에는 총 6명의 검사가 투입될 예정인데요. 백현동 비리와 위중교사 내역을 설명한 뒤 대북 송금 혐의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월요일자로 검사 상당수는 인사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심사를 대비해 인사 발령과 무관하게 수사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영장심사 후에도 재판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검사에 대해 직무 대리 발령을 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내부 상황과 달리 검찰은 외부 입장 표명 자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 위중교사 내역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심사 당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중대성 외에 증거 인멸 정황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